2, 3, 초라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여러분 2021년 신춘경연의 설이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설 인사 영상을 찍을 때면 우리 미라클 분들과 같이 보내는 것 같아서 너무 뜻깊고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올해는 하야소의 해라고 합니다 우리 지호랑 비니가 소띠 아니겠습니까? 우리 소띠 멤버들 기분이 어때요? 올 한 해도 행복하고 좋은 일로 꽉꽉찬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의생 조칙을 꼭꼭 잘 지켜서 저희가 하루빨리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설날이니까 따뜻한 떡국도 많이 드시고요 건강하고 안전한 설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2021년에 저희 오마이걸이 더욱더 멋진 모습으로 우리 미라클을 찾아갈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럼 지금까지 오마이걸이었습니다 제목 많이 봐주세요